일단 이 대가리 스파클링 해줘 그렇지 자 본능의 애벌에 다시 가고 자 높아고 본능의 메이드 간 다음에 애착에 음 나래를 가요 자 이 소녀는 말이죠 바로 이것은 통찰에 이것은 파커를 보낸 다음에 애착에 대니어를 보내세요 할머니를 보내야 돼 안그러면 삐집니다 통찰에 모독한 다음에 빨리 때려 빨리빨리 빨리 주자 빨리빨리 빨리빨리 한 대만 더 됐스 시작의 환호성이네요 얘는 뭐 그냥 접착 조지지 하고 여기 위에는 이렇게 하고 이 친구들이 여기를 조죠 쉽지 정도면 오케이 별거 아니야 어 얘네 잠깐만 얘는 지금 그리핀을 보내야 돼 하나 여기 대기한다 어 별거 아니지 봐봐 오 뭐야 얘 뭐 못 쏘는 거야 마법인가 마법 자 레크야 뒤로 빠져 뭐하냐 자 그리고 바이퍼는 뒤로 빠져라 너 촬영 안된다 좋아 대기하고 다 잡았고 들어가 너는 얘를 잡아 됐스 와 다 잡았어 개꿀 개꿀 들어가구 들어가구 들어가 안 돼 넌 대기해 넌 대기해 넌 대기해 나올 때 일단 부신다 기다려 좀 가까이가 가까이가 하나 개쎄 자 일단 대가리 스파클링 해줘 됐나 20개 아 19개다 자 갑니다 얘는 억압의 에덴 얘는 본능의 어레렛 이거는 애착의 대니엘 통찰의 파크스 얘는 억압의 퀸스 통찰의 머덕스 할머니 빨리 안보내면 애착의 루비스 본능의 맥심스 어 얘는 어 얘는 이 나레스 본능의 더쿠스 본능의 웨이메이드씨스 됐스 나 빨리 정 머리 정신 초기화시켜 빨리 됐스 클리퍼 영이라고 나무꾼이? 왜 알려줘 아 진짜 고맙게 좋대뻔 받네 쭈댐 아 아 좋대뻔 받네 아 나무꾼치기 존나 새거든 아 좋대뻔 받네 쭈댐 아 좋아요 아 다행이야 와 좋아 130개만 모으면 된다 에 얘는 나가 들어가면은 존대 들어가면 그냥 존대 어 가만히 있어서 그냥 거기에 있어 어 많이 오른다 이제 관련된 바 알았어 이게 의혹하기 전에 그냥 계속 밑에서 돌리면서 끼우는 거야 그뚜그뚜 와 300개 됐다 어 탈출정보 오 오 매우 빠르다가 매우 빠르다가 아 매우 빠르다가 뭐야 얘 무기는 바보 야 바본데 바보 무기가 무기는 그게 바보야 개좋은데 바본가 음 개꿀이들 자 일단은 애착 나래 보낸 다음에 어 쌍권총이야 저거 와 아 아 권총 두개였지 맞아 어 쌍권총 개꿀이대나 와 얘 잘 싸운다 깐다 아 아 씨 말 세계수구나 풍성한 잎사귀를 가진 나무형체 환상체 그 잎들은 청청하고 풍요로워서 바람만 봐도 마음이 편안해진다 희미하게 불어오는 미풍이 섞인 꽃장기를 믿을 수 있는 산트됐다 환상체가 좋은 직원들은 나무에 접촉을 한 후 심리적으로 큰 안도를 받았다고 한다 어 처음에는 피곤에 의한 착각을 생각했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시심의 지착함이 나를 따라 나를 부르는 소리가 더 명확해진다 나라면 너를 도와줄 수 있어 그래 맞아 너라면 나를 도와줄 수 있을 거야 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뭐가 있을까 어디서 꽃장기가 난다 세계수라고 세계수 이새끼야 내일 박진수야 어디서 수발진자 뒤질라고 억압해 애덴 보내고 바로 보낸다 어레렛 그 다음 다 이거 한다 다 애착해 대니에스 보내 어 얘는 일단 모독이 보내 에 이러면 딱 되겠구만 꿀꿀쓰 됐스 한 번도 보내 또 지랄할까봐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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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드 드웨 하나만 완료하면 된다 음 됐다 일단은 더 기다려 더 워워워워 기다려 애착 애착 보통보통이네 자 기다려 기다려 어 이거 더 빨아먹고 이 친구들 더 빨아먹고 끝낸다 어 지금 욕심을 내야 돼 어쩔 수가 없어 어어 어 아 괜찮아 어 괜찮아 어 괜찮아 어 좋아 이거 두개 곧 나와 곧 곧 나온다 쌍어종 50개네 좋아 자 빨리 때려 빨리 때려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아 닥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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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나야 이 수발람 아는척하지 말라고 음 제발 아는척하지마 여기서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어 비웅신새끼야 안본새끼들은 전부 다 스포를 알고 있잖아 빡대가리 가지니까 얘만 하고 빠이뿡 하자 됐어 빠이뿡 그르치 이치 개꿀이득 20일 넘었다 와 바취르분들 제가 전에 못했던 것은 제가 못한게 아니라 그게 사기였던거에요 뭐야 이제는 제 머리가 터져나갈 시간이야 그럼 안녕히 맛 미처 흐르지 못했던 아이의 눈물이 이거 계속 나오네 이거 소녀는 울면서 회원했습니다 아저씨 제발 제 발을 잘라주세요 그래? 그럴게 오 뭐야 또 나오네 여정의 축제 그것은 기억은 따뜻한 포옹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뽀데 개새끼잖아 개새끼 강아지잖아 아 싫어 여정의 축제 개꿀인데 이거 여정의 축제가 완전 쉬운거거든요 아 너무 쉬운데 이거 아 따뜻한 포옹으로 시작했습니다 두개네 나 이거 한 쉬운거 해야지 뿅 어 때는 잊혀진 것들이 더 아무날 수 있다는 말은 믿나요? 당진간 당신이 해준 말이죠 저는 이제 믿어요 지금 당신이 보여주고 있잖아요 어 뭐야 아 더있네 뭐야 아 밑에가 비긴 비였구나 중앙범분 뭐야 야 처음봐 어 쌍둥이네 우리는 중앙범분을 막고 있어 중앙범분을 개방하고 관리파트에 넘어갈거야? 와 나 처음봤어 아 나 엔딩인줄 알았는데 아니네 여기하고 여기 다하고 또 밑에도 있겠다 아 하 그런거네 에 에 쭈댄 설레였는데 어 뭐야 감지되는 체리실 어스름 어 어 뭐야 어 어스름 자 어 40이네 와 개많아 아 잠깐만 아 가면 아 아파 죽겠네 진짜 40이면 어떡하지 얘네 셀거 같은데 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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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고용해 기본적으로 해줘야돼 와 시작부터 다섯개네 이거는 어어 이씨 아랑 아랑이 가자 아랑곳하지 않고 가 그리고 아세라 아서라 유미 아니 이름 별로야 티파니 별로야 아 아프가니스탄인가요 아니 별로야 조이 좋아 얘들 그러면은 무기같은거 해야겠네 이거 모티 별로야 써머 이쁘다 아 이러면은 야 잠깐만 아카시아 좋은데 야 이거 유저 마 야 이거 어스름이잖아 최대 최대가 어스름이잖아요 제가 어스름은 이제 처음보는데 그만큼 이렇게 많이 주는 이유가 있나봐 어스름 존나 센가봐 앗 아 에바스인데요 어어 에바스인데요 이거 아씨 일단은 가방부터 입히자 어 일단은 아랑이 입어 이거 입구 아카시아 뭐야 이거 입어라 안되네 알았스 이거 입어 됐스 자 그리고 무기를 보셔야 무기 근데 무기 좋은게 없네 에이씨 이건 너무 옛날 무기인데 에이 없는거보다 낫지 평타보다 낫겠지 쭈댄 그리고 날개진 가자 우와 미친 뭐야 목성이야? 어 구두만 놓여있네 에이 일단 얘 얘 얘 얘 얘 공략해본다 가바 마오야 가보자 에이 흠 흠 여전축제는 야 존나 약해 족밥이지롱 워 워 왜케 넓어 여기 되게 넓네 아 아 근데 가는데 오래 걸린다 아 빨간 구둔 가바 소년을 울면서 예언했습니다 아저씨 제발 제발 제발을 잘라주세요 제발 제발 우와 이거 데미지 있는다 체력 높아야돼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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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주세요 어 본능 맞나봐 해진 소파 위에 놓여있는 빨간 구두는 뒤로하고 마오 작업이 직원이 작업을 시작합니다 얼룩하나 없이 가죽이 부연자연색이 깨끗해 보입니다 마음에 걸리는 일이 생각나서 마오 직원이 작업에 집중하지 못할제 구두로 확인합니다 마오 죽겠다 마바 마오 체력을 올리자 오케이 오케이 알았으 마오 체력을 올려줄게 음 마오 체력을 한 두번인가 더 올려줘도 될거같애 내가 맞으니까 포인트가 그 다음 미션 얘기 좀 그만하세요 저 일단은 모든 애새끼들을 도감 꽤 까고 일단은 뭐 하던가 할께요 계속 막 훈소 듣는데 아가리 무세여 부탁드릴게요 좋아 가자 마오 70이라면 괜찮겠지 괜찮을거야 가자 애착에 맥심 아냐 루비야 애착이 루비 맥심 통찰에 모독 어 위부터 하자 애착의 나레 갑옷의 덕후의 갑옷 웰치스 메이드 여긴 억압의 에덴 그냥 이거 공허한 꿈 잠만요 여러분들 어 벤 좀 하겠습니다 제발 시발 아는 척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제발 뭐뭐 하자 뭐뭐 하자 하지 말라고요 알아서 한다고요 대니엘 애착 파커 퀸 아 여기 빡치는데 이거 아 이거 계속 해줘야되는데 애착에 그리핀 가고 하나가 밑으로 와라 어 제발 그냥 봐 아가리 닦고 부탁좀 할께 에 크앙 이동중 너무 좋다 근데 어수름까지 나온다니 너무 궁금하다 어 여기 지금 가면 돼 그르치 어 근데 너무 느리다 이거 축제는 그냥 이거는 본능의 아랭이가 가라 나으며 주실수 있다 바로 그리핀도 아 그리핀 레벨업 하자 그리핀 레벨업 하는게 좋을거야 아우 버티는거 봐봐 와우 아우 버텨 충분히 버텨요 충분히 버틸수 있는 부분이구요 자 이거는 날이 간 다음에 바로 이제 본능의 메이드씩 갑시다 자 이쁘게 끝나고 있고 와 그리핀 개좋아 이 친구 봐봐 와 엄청나네 어 마우 충분히 버틸수 있을거같은데 잘하면은 그 다음에 이거는 애착의 대니엘스 통찰의 파크스 이거는 루비스 통찰의 머덕스 오 깨겠는데 잘하면 이거 자 여기는 억압의 에덴스는 있다가 체력이 안된다 아 정신력이 안된다 어 매혹됐다 탈출했다고? 뭐야 신는거 아니야? 신었다 어 어 어 어 신었어 잠깐만 그러면은 얘들아 여기가 여기 못오지 그지 여기가 여기 못오잖아 아 이걸로 빨간 곳을 어떻게 잡지? 아 갈수있어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어 그래 그러면은 오케이 일단 긴급 비상 비상연라마 연락해 아 아 아 도끼 들고 당기네 자 아 너도 공수왜이렇게 빨라 자 일단 다 총총출동 총총총출동 총출동 빨간 곳을 제압한다 CC 미치! 뭐야 미친! 어 좋아 괜찮아 어 어 아카시아 빠져 아카시아 때려 어 좋아 좋아 어 어 조이 빠져 어 아카시아 빠져 어 어 잠깐만 이거 애새끼 씨발인데 이거 잠깐만 어 어 자자 어 어 아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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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거 슬로우 뭐야 이런 씨발 뒤졌다 아 아랑이 죽이네 일로와봐 씨발 일로와봐 그냥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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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케 저세우 이새끼 뭐야 어 마우 이새끼 피운 뭐야 이새끼 뭐야 이새끼 죽이면서 난도질하면서 체력회복으로 해 이새끼 아 뭐야 이새끼 자 물량으로 하자 물량으로 물량으로 물량으로아 물량으로 빨고 눌키스 와 마우 지금 최대치 하필여 390이야 미친 뭐야 아 이런 씨발 야 일단 까보자 어 어 관계의 희사였고 그것은 자신의 액주인을 기억한다 절제 2등급 이하의 직원은 아아 절제 2등급이야 절제 2등급 이하 직원 가면 안 돼 오케 제도 아아 그니까 절제 2등급 이하 저 X 됐네 절대 비싼데 아아 아 아 절제 그거지 정신력 그 아이 그건데 잠깐만 아 절제 다행이다 절제는 싸 절제는 싼데 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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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어 그리핀을 등급을 올리자 어 어 등급을 올리려면은 이 그냥 이거 올리면 되는건가 여러분들 그죠 그냥 올리면 되는건가 이거 어떻게 하는거지 여러분들 여기 그냥 올리면 되나 승진 어떻게 하는거지 이게 그냥 올리면 되는거야 스탯 종합이라고 그러면은 얘는 아아 고민되는데 아아 일단 싼거 올려 싼거 어 싼게 올려야겠지 이건 비싸니까 안돼 흠 자 2등급에서 3등급 상등급으로 뭘 할수있지 얘 상등급 아 아 되겠지 가보자 일단 가보자 자 본능에 마오간다 본능에 아람이 가고 일단 그래보자 이 두개를 해보자 자 본능에 그리핀 일단 이거 성공할수있나 볼게요 이 두개 이 두개 성공된다면은 지금 바로 명령 내리겠습니다 예 흠 하나야 내려가자 너네는 짝이야 어? 너 군대 안 다녔어? 2인 1조 몰라? 아 정말 미필들이 말이야 아 정말 어음 자 빨강구두 쉬나봐 어 미필들이 말이야 빠져가지고 말이야 뜨끔쓰단 말이야 아 아 정말이지 말이야 내가 말이야 미필이란 말이야 마오야 버텨봐 절제 괜찮으니까 어 쓰읍 될거도 괜찮은데 될거 같은데 이거 잘하면은 될거 같애 자 그리핀 정신력 빠야되는데 될거 같은데 자라미는 보통보통 억압도 될거 같은데 어 안된다 레벨을 날려서 이 부분이 안채워진다 그 다음 안돼 안돼 아 아 지금 매혹중 뭐야 마오 들어왔는데 누굴 유혹중이지 지금 써머야 아 써머야 아무리 발이 좋아도 그렇지 어 어 저거 어떻게 해야돼 그러면은 얘를 때려야되나 일단 일로와봐 쟤를 어떻게 해야되지 쟤를 아아아아 광클이네 이거 아 이거구나 이거 누르면 되는구나 아아아아 매혹은 광클이라면 되는구나 아아아아 어쩐지 별로 별거 아니었네 아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어 이거 할 수 있을거 같애 오케이 보낸다 보통게 맥심 어 애착의 루비 통찰의 머독 애착의 나레 너는 통찰의 애착의 빠크스 애착의 대니엘스 억압의 퀸스 물어본거라 대답해줌 그 혼잣말이야 알려주세요는 제발 알려주세요 라고 말을 해 근데 제 망설 처음이면 그럴 수 있어 어 뻑기취소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에 그럴 수 있어 에 에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어 어 얘는 뭐 다른 가보자 통찰 애착 비슷한데 이거 어 일단은 뭐 음 그리핀 보낸 다음에 하나 너는 그냥 대기해 여기 어 자 그 다음 다시 한번 한다 여기 마오 어 아 근데 마오가 아직 안된다 체력 아랑이 가자 어 어 어 아 여명 괜찮아 여명할만해 어 여명할만해 자 보낸다 마오야 가자 허허 아 1개월체시잖아 씨 뭐야 빠가야 자 늙은 여인 괜찮아 전체적으로 잘 뽑았어 내가 잘할 수 있게 잘 뽑았는데 아 이게 참 야 아무리요? 마오야 내가 말하는데 아무리 신발 어? 신발이 좋아도 그렇지 말이야 어? 이 새끼야 그거는 더가 남았다? 이 빨간색인 것은 피야 피 임마 어? 아무리 그래도 말이야 내가 널 잘 아는데 말이야 어? 그럼 안된단 말이야 어허 그러면 큰일한단 말이야 너 피 본다 진짜 피통 싼다 어? 내가 잘 알아 어? 왜 잘 알겄냐 호호호호 애착 하고 잘 될 것 같은데 이번에도 역시 자 아 냅두면은 이제 여명 잡고 가자 어 여명 잡고 가죠 의문 떴다 의문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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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들 모여어 의문은 쉽게 잡을 수 있어 아 너네는 여기 밑에 가고 너네는 여기 가 다들 모여어 어 밑에 모이겠는데 다? 아 너네 왜 거기 있어? 여기 여기 가면 되겠다 여여여여여여 마오 사망했다고 야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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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케이 괜찮아요 통찰에 모독한 다음에 오케이 애차게 루비를 보낸 다음에 이거를 맥심을 보내요 그 다음에 애차게 나리를 보낸 다음에 이거는 더크를 보내고요 이거는 이제 메이드씨를 보내고요 이거는 이제 통찰에 파커를 보내고요 애차게 데니어를 보내고요 억압에 이제 퀸을 보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억압에 에덴을 보낸 다음에 본능에 에버렛을 보낸 다음에 이것을 그냥 아무거나 보내요 그리핀 보낸 다음에 이제 하나 같이 내려가주세요 힘들다 힘들어 아이고 점점 늘어나는 귀찮음 점점 늘어나는 귀찮음 하지만 잘하고 있어 여명 쌍놈새끼 괜찮아 아 할만해 자 빨리 가라 거의 가히 기계지 기계 세계수 억압 가자 나 억압이 안 좋네 억압이 좋은 거 아니였으 자 끝냈고 이제 밑에를 봐야 돼 이 밑에가 무섭단 말이야 오 소녀 왜 이렇게 안 좋아 나 잘못 눌렀나? 소녀 왜 이렇게 안 좋지 효과가? 이상하네 날 싫어하게 된 건가?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아니겠지 아니겠지 오케 널 때리고 있어 아 자 괜찮고 자 애착의 루비 다시 보내 그 다음 통찰의 데니엘스를 다시 보내 아 파커야 파커 잘못했다 여기는 애착의 대니엘스 그 다음 됐다 와 잘 끝냈어 다행이다 관리법 필요없어 그냥 까면 되는거지 어 애착호가 좋네요 대기한 다음에 억압 오케이하고 통찰 모독 보내 그럼 이제 어스런 나오겠지? 어스런하고 싸우는거야 한 대 빨리 때려 빨리 빨리 됐으 아 누구 부른다 어어 야 이것도 누르면 되네 야 뭐야 쉽잖아 야 이것도 누르면 되네요 뭐야 나 몰랐어 그냥 눌러봐도 되네 아 개꿀 이제 무섭지가 않아 이제 잠시만 그럼 의사도? 역병 의사도 설마? 아 그런거 같애 얘들아 역병 의사도 매우 하는데 그 누르면 되는거 같은데? 아 아니겠지 역병 의사 아닌거 같애 어 괜히 역병 의사는 쌍놈새끼가 아 아니야 역병 의사 다를거 같애 왠지 음 그건 다를거 같애 그놈은 다르다 어 자 얘가 보내겠습니다 에덴 44개 한번만 더 쌍고추 나온다 개꿀 대기하고 우문 떴다 우문 이 족밥새끼 일로와 바로 죽여 너네는 여길가서 죽여 어 와 데미지 약한거 맞추댄 뭐야 이거 뭐지 정신력 왜 깎았지 뭐야 계세요 계세요 야 얘 뭐 스킬 생겼나봐 정신력 깎는데 뭐야 어 너무 센데 뭐야 자 그 다음 여기 잡았고 크으 대이 잘한다 잘한다 아 사무직이 죽음 저래 개 쓸데없는 똥케 주제 말이야 아이고 개 빡쳐 죽겠네 하나에 존나 때려주라 좋아 각각 구역에 보내 어 어 여기 더 때려주고